안녕하세요 구해조 오피스입니다 오늘은 인더건에 위치한 인더건영 AK밸리 지식산업센터의 호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다른 지식산업센터들과는 다르게 1층이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로 분류되어 집니다 1층의 층구가 6.2미터로 제조나 물류업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층구인데요 보통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됐다 해도 장폭이나 높이 등으로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없는데 1층이라는 특장점에 더불어 사무실 출입구가 큰 대로변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컨테이너 작업이 많은 업종에게는 만족도가 높은 호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상 2층과 3층, 4층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각 층에 두 개 호실이라는 희소성이 있으며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업종이라면 빠른 선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층은 옥상 정원으로 옥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내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러 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층은 평당가가 가장 저렴한 층으로서 실사용을 원하는 대표님들이나 금액이 부담스러운 대표님들이라면 강추하는 층입니다 7층부터는 거의 각 호실의 면적이 비슷한데요 인더건역 주변에는 1인 기업이나 3인 이하의 기업이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호실들이 거의 전용 13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사옥 마련의 부담감도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 100평 정도의 대형 사옥을 마련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대표님들이라면 1호에서 4호 라인을 추천드리며 조망권도 시티뷰로 탁 트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용 50평 정도를 보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흥안대로 쪽으로 보이는 21호와 22호를 추천드리며 투자자나 3인 이하의 사업장 대표님들이라면 엘리베이터 앞쪽을 추천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쪽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코너 호실을 원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빠르게 전화 주셔야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층에 전용 평수 플러스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까지 더해지면 평당가가 1200만 원대라는 놀라운 사실 지금이 가장 낮은 분양가입니다 사업 성공의 발판 우리 회사의 사업으로 임대료 걱정을 드마 사업 자산업 분양부터 임대까지 구해조 오피스에 지금 상담하세요 지금 바로 구해조 오피스로 연락 주시면 사업 마련과 기고, 신부 대출 모두 상담 가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